지금 보시는 키는 bmw 3 시리즈 320d 차종 인데요 저 차 키를 tk800 디스플레이 키로 개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키를 제가 분해를 해서 미리 빼놓은 것이고요 저 키는 내부에 저 보드를 분해를 하면 일단 50%는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배를 갈라야 하기 때문에 그냥은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포인트 지점 체크를 하구요 저 버튼에는 포인트 지점이 3군데가 있는데 버튼 이외에 옆면에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깨끗하게 납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역시 몰아서 할 거구요 소금바스에 acad ganz convictions 상액적으로 거짓은 제자랄만 지점이 될 것입니다 Здесьह broadλέ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를 모으신 것이étais intensive δ 이 Punkte 에서 군뚝 그 κ 깍 augment 아까 말씀드린 버튼 옆에 앞대만 포인트에다가 납을 한 방씩 먹여 주고요.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저 케이블에도 납을 미리 한 번씩 먹여주고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BMW키는 처음이 열린 버튼이고 그 다음이 닫힘, 그 다음에 트렁크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납땜을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은 닫힘에 띵을 넣었어요. 그리고 닫힘을 넣은 후에는 닫힘을 넣었어요. 그리고 닫힘을 넣을 수 있는 후에는 닫힘을 넣었어요. 그리고 닫힘을 넣고 닫힘을 넣었어요. 그리고 닫힘을 넣어줍니다. 이렇게 앞면을 마무리하고 뒷면에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는 배선을 몰아서 저렇게 마이너스 쪽에 납댐 하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는 저 부분이 플러스라 저 부분에 납댐을 하고 있습니다. 깨끗하고 간단하게 납댐이 잘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조립을 하고 테스트를 한 번 하고요. 그 다음에 절연 시스콘 처리를 하겠습니다. 테스트 후에 시스콘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두 번 작업을 안 하고요. 일단 조립을 완성했으니까 주파수 테스트 하기로 다가 테스트를 먼저 해서 작업 상태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작업은 정상 작동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터치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충전이 안 돼 있는 관계로 나중에 충전 후에 터치는 제가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. 아주 잘 되고요. TK800은 어느 스마트키나 다 호환이 되니깐요. 나중에 저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셔서 꼭 작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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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정리해서 넣은 후에 뚜껑을 덮고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